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화의 대회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대화의 대화의 대화입니다. 제 친구들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을 을 이일 그 내 자 그 내 자 그 내 자 쌀장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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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그럼 지금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된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것 써봐. 비바나 브러슨 바퀴드에다 대체 앱사드번 프라니무. 이게 뭐예요? 러버니 그지 워이? 헨트 그라인터인데 아주 빨리 일을 끝낼 수 있어. 그런데 그라인터를 사용할 때 보안장을 써야 돼. 수토리 들어가면 바편이 되어서 다칠 수 있으니까. 헨트 그라인터인데 아주 빨리 일을 끝낼 수 있어. 그런데 그라인터를 사용할 때 보안장을 써야 돼. 수토리 들어가면 바편이 되어서 다칠 수 있으니까. 그라인터를 사용할 때 보안장을 써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꼭 수토를 확인하고 써.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꼭 수토를 확인하고 써. 그럼 지금 따라하세요. 아딧 뭐해? 네. 줄을 모서리를 다듬고 있어요. 줄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거 써 봐. 이게 뭐예요? 헨트 그라인터인데 아주 빨리 일을 끝낼 수 있어. 그런데 그라인터를 사용할 때 보안장을 써야 돼. 수토리 들어가면 바편이 되어서 다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꼭 수토를 확인하고 써. 네. 단어, 줄, 모서리, 다 뜸다, 힘들다, 크라인터, 일, 끝내라, 써다, 사용하다, 보안경, 수토리, 돌아가다, 바편, 대다, 다치다, 박인하다. 네 잘 읽었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네. 억은 정보가 또 스나이. 주님을 믿어가라. 준비되어. 바이바이. 안녕.